흥부가 흥부가 아전에게 마싹 단양받고 좋아하는 대목이야. 조화전 시작! 거동을 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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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부가 받아들고ieważ 이전을 보아라. 정도는 까지. 낮은 안쪽. 가을이들이 포함라. 니트 배달을 보아라. 그러니까 평안이 다녀오는 다 3분박으로 쪼개서 평안이 다녀오오 이렇게 돼있어 평안이 다녀오오 시작 평안이 다녀오오 그러니까 그 4분음표를 어떻게 쪼개서 셋이 있다는 표를 쪼갠 거야 그러면 각 1박식이 돼 셋이 있다는 표를 해서 4분음표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흥보가 받아들고 반식 쪼갠 거 흥보가 받아들고 다녀오리다 평안이 다녀오오 시작 흥보가 받아들고 다녀오리다 평안이 다녀오오 이렇게 하나 둘 셋 박흥보 좋아라고 하나 둘 셋 박흥보 좋아라고 좋아하라고 좋아하라고 자 평안이 다녀오오 거기가 말을 붙여가지고 빡빡하니 십십일 십일을 채웠다 이 말이야 순근역이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앞에서 3박을 쉬는 거야 왜냐하면 충분하게 호흡을 고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녀오리다 평안이 다녀오오 박흥보 좋아하라고 세 박을 쉬고 하나 둘 셋 박흥보 좋아하라고 박흥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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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강하게 내는 피치 말을 할 때 내는 피치 이렇게 말해서 음 높이 피치 내는 게 제일 좋아 강하게 붙이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거 잘해 좋아하라고 이렇게 하는 게 음이 또락또락 살아있잖아 그렇게 해야 돼 하나 둘 셋 봐봐 박흥보 좋아하라고 이렇게 시작 하나 둘 셋 박흥보 좋아하라고 그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라고 정확하게 음을 내면서 꼭꼭 찍어서 라고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박흥보 박흥보 좋아하라고 이렇게 시작 하나 둘 셋 박흥보 좋아하라고 이렇게 자기들도 지금 많이 좋아졌어 많이 좋아졌어 그렇게 해야 돼 네 좋아존 거동 그거를 보아라 시작 좋아존 거동 을 보아라 그렇지 저기 좋아존 내 곧 5,6 박을 씌워주고 일곱 번째 박에서 거동 궤문을 궤문을 보아라 해야 돼 좋아존 시작 좋아존 거동 거동 거동을 보아라 잘한다 궤문을 5,6,7,8 철컹 열어고 그렇지 궤가 나와야지 첫 방에서 시작 오븐 좌 eta cos 초iş 찾기 철컹 열고 아홉 번째 박에서 iska 탈 wherein 첫 방에서 틀림 과 Duty 어떤 방에서 Clark 바 entre you 철컹 열고 철컹 열고 철컹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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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열고 열고 그렇죠 돈 단양을 내어주니 헤이 돈 단양을 거꾸로 알고 현주는 거꾸로 했어 현주야 그게 아니라 돈 단양 현주는 돈 단 단양을 거꾸로 올렸어 그게 아니라 단양을 시작 그렇게 해야돼 돈 단양을 내어주니 시작 돈 단양을 내어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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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금보가 받아들고 금보가 받아들고 금보가 받아들고 다 다녀오고 다 평안이 다녀오고 다녀오리다 평안이 다녀오고 평안이 다녀오고 평안이 다녀오고 그렇지 잘하시네 셋이 다른 편을 너무 잘하시네 평안이 다녀오오 평안이 다녀오오 평안이 다녀오오 평안이 다녀오오 평안이 다녀오오 그거야 우리 말하는 것 같지 랩 같지 않아 평안이 다녀오 평안이 다녀오오 박흥보 좋아하라고 하나 둘 셋 박흥보 좋아하라고 질정 박흥으로 썩나서서 해이 질정 박흥으로 썩나서서 질정 박흥으로 질정 질정 박흥으로 썩나 썩나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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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서가 아니고 서서 서서 반대 썩나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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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서서 그렇죠 서가 아니고 서 조금 내려요 서서 썩나서 썩나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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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썩나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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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썩나서서 굿굿굿굿 동편제라 그런 목이 나와 썩나서서 서편제 썩나서서 곡음이 나와야 돼 썩나서서 시작 썩나서서 시작 썩나서서 어리시구나 좋구나 시작 어리시구나 기다리고 좋구나 여기까지 해야 돼 좋구나 까지 좋구나가 열 번째 박에서 나오죠 아홉 번째 탁 치고 좋구나 이렇게 좋구나 이렇게 어리시구나 좋구나 시작 어리시구나 좋구나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남자분들이 오시니까 남자분들이 오시네 그렇게 결석제가 많은데 그래도 잘해서 좋고 우리 금능님이 수업에 참가하시면서 좋은 점이 뭐였어? 금당선생님이 좋은 점이 시너지가 났어 여러분들이 좋았어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한 번 더 하고 이제 끝내요 저하전 거덩을 보아라 시작 저하전 기다리고 거덩을 보아라 괴문을 기다리고 철컹 열고 괴문을 기다리고 철컹 열고 돈 단양을 내어주니 돈 단양을 내어주니 흥보가 파도 들고 다녀오리다 평안이 다녀오오오 흥보가 파도 들고 다녀오리다 평안이 다녀오오오 하나 둘 셋 박흥보 좋아하라고 하나 둘 셋 박흥보 좋아하라고 질정 밥 그릇을 썩나 서서 헤이 질정 밥 그릇을 썩나 서서 얼씨구나 좋구나 시작 얼씨구나 기다리고 기다리고 좋구나 잘한거 이뻐 죽겄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 구공님 공수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춤은 다음주에 춥시다 뼈아픈 공부를 했어 고맙습니다 엠이 예정 이빈을 썩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